자 오늘은 여러분 저번주 요코암마 때처럼 혼자 여행을 갈 건데 오늘은 신중고 교회, 공원, 도쿄역, 긴자 가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머리 어떡하냐? 아 앞머리 자르고 이렇게 쓰게 하자 또. 조금만 자를 것 같아. 아 진짜 호습이 같긴 하네. 아 잠깐만. 약간 시골 시내 나가는 촌놈 같은 느낌인데요? 아보키에서 옷 사가지고 신나가지고 시내 나가는 약간 시골 촌놈 같은 느낌이네. 건물 색깔도 그렇고. 일단은 또 오랜만에 치킨 하나 먹읍시다. 아니 신어 꼬보는 진짜 여자남자 비율이 거의 9대1이기는 해요. 이케매 이만나 짱거 먹자 예 사이다 사이다 어찌 예 요 뒤의 두 친구가 친구같은 사람이야 앞의 친구는 처음 본 친구인데? 진춤하 kakkoidade 하하하하 처음 보는 친구가 kakko이래 이케맨 감사합니다 신호쿠버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에노역, 도쿄역 안 가본 곳으로 갑니다 오, 재미있겠다 오늘 우에노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 여기가 아메아 요코초입니다. 나 미래를 읽었어. 여기서 이제 클릭 소리 난다. 아메아 요코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오, 시장 느낌. 아, 근데 여러분, 이제 춥다. 큰일 났다. 약간, 약간 말보로 같은 느낌 든다? 맛수야, 여기? 그쵸? 뭔가 모르게 약간 말보로 레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가 요코초. 한번 가보자. 우와, 이렇게 작은... 엄청 작네? 완전 미니네?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봤어요? 인형 뽑기? 엄청 좋은데? 어, 시바견법 해야겠다. 이건 얼마야? 100원이네? 가보자. 이구소! 가자! 오, 오, 오! 이구소! 그렇지, 들어! 그렇지! 아, 씨... 시바견바 가자! 아, 씨,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 눌러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씨, 한번 눌러볼까, 그냥? 누르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눌러볼게요. 이구소! 악! 예이이이이이익! 예이이이익! 오메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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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지, 내가 마네또. 오메네또.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요? 아 한국 사람이세요? 아, 한국 사람이 주세요? 네, 네, 박진우라고 합니다. 여행 오셨어요? 네, 저 교환 학생인데, 교환 학생이시고, 일본인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몇 살이세요, 실례지만? 24살이세요?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나 두씨 혹시 있으세요? 이거, 이거요,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봐봐. 이 친구가 이제 교환 학생이시고, 이 친구는 이제 일본인이신데,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나, 둘, 셋. 아, 대박.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저거 근데 머리를 제가 어제 잘랐는데, 이상한데? 다음에, 다음에 뭐, 커피라도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친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시방이 어디 있어? 선물로. 아, 이 두 갈래 이렇게, 옛날에 그, 이휘재 선배님의 그, 인생극장이 생각나네요. A랑 B, 어디로 먼저 갈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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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그래, 결심했어. 오른쪽 먼저 갑시다. 원래, 여러분, 그, 사람들 분비는, 그,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왼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왠지 알아?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많이 선택한대. 근데 저도 그래요, 어디 막, 뭐, 옷 가게 들어가면 오른쪽부터 보기는 해요. 너무 막, 일본스럽지는 않은 느낌이야. 왠지 모르게 그냥. 그쵸?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대립 느낌? 오, 장어를 이렇게 파네. 와, 와아아아아아 이야 이거는 뭐지? 뭔 알인데? 와아아 그 백종원선생님 집 거기는 어디야? 거기 한번 가보자 그 야끼돌이는 어디에요? 완전 시장이네 카톡 주소 오케이 여기가 그나마 좀 사람이 그래도 있네요 여기가 약간 목자골목 약간 그런 느낌이네 꼬치집이야? 어디? 여기? 여기야? 와 근데 여기 자리 많네 와아 잠깐만 아니 뭘로 해야되냐 아 여기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꼬치 저 개인적으로 일단 닭다리살은 하나 먹어야 될 것 같고 오 소고창조림 이런 것도 맛있겠네 개인적으로 저는 닭껍질 좋아합니다 파표고버섯 이것도 먹고 그래 자 소고창조리 4800원 그 다음에 닭다리살 두막대기가 3500원 닭껍질 두막대기가 3500원 그 다음에 파표고버섯이 2500원 3500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시킬게요 Mum 한 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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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м né? 그다음요? 너무 멋있어 유튜브 한국 유튜브에요 안녕 지림 와아 진짜 라이브는 다른건데 라이브 어디서 방송하냐고 물어보는거 같은데 아프리카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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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라이브 아프리카티비 유튜브 소고창 아 뜨거워 음 엄청 부드럽고 엄청 맛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백종원 선배님이 방문하셨던 가게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아프리카티비 아니 일본 와서 맛이 없는 음식이 없네 아니 음식 맛있어 여자들 친절해 아 일본 여자랑 결혼할까 근데 요즘 사실 살짝 그런 생각하고 있겠나 결국에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오래남더라 여러분 내가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오래남아 아프기 저녁 야 오우드 매감 음료밍 spanning 끌란 mel 아위 난 izin 국물까지 다 먹어요 스크린코트 뭐예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도망갔어 뭐야 이게? 아니 어떤 여성분 엄청 키 크신 분이나 이거 죽어 도망갔어 오줌 오십스 오줌 오십스 오줌 오십스 오줌 오십스 오줌 오십스 오해 됐다 오해 됐다 경시리 누난가 경시리 누난가 경시리 누나라고? 나 쫓아가려고 했거든 도망갔어 아니 키가 엄청 크셨어 170 한 4? 2? 뭐야 이게? 아니 누군지 감사 인사라도 해야죠 왜 도망가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 놓고 가면 오시겠지? 어이구야 이거를 제가 쓰고 있는게 오줌오 파이브거든요 여러분 이게 식스 이게 완전 새거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까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막 삐걱삐걱 소리 나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 막 삐걱삐걱 소리 나더라구요 잘 흔들리고 자 공개 안 할테니까 카톡 BJPJW로 카톡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선물 주신 분 감사 인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 카톡 왔어 한국 분이시네 여러분 이분 저의 마니토세요 저번에 세월간이 했을때 제가 민티아 누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야 인증함 인증함 방금 인증하신 도망 키키키키키키키키 도망가서 죄송합니다 쩜쩜쩜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번에 민티아 입니다 라고 와 방풀해서 주생해서 그것만 건네주고 싶었대 아니 그래도 얼굴은 알아야 마음 편하게 닿죠 잠깐 와주세요 감사해 인사 드려야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비싼건데 비싸기도 비싸지만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나왔습니다 자 닭껍질이구요 진짜 맛있겠다 닭다리살 입니다 오셨어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카메라 안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인사 한번만 해달라 진짜 나를 토리치고 같다니까 여기 오실일이 있었어요? 집이 이 근처에요 그러면 그때 신옥후보에서는 그때는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거 필요하단 말도 안했는데 그냥 살까 이랬었는데 원래 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걸 사려고 하셨다고요? 혹시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동영상 같은거 찍는거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왜 또 저한테 솔직히 방송에 딸그락거리는게 너무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장비 시키고 있었어요 아니 일단은 진짜 이거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뜯으실래요? 지금 한번 뜯어볼까요? 미쳤어~~ 아니 이것도 비싼데 그러면 저 이거 남는거 가지실래요? 오즈머 5 남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있는거 이게 오즈머 6 여러분 이게 제일 신상품입니다 제가 5를 쓰고있고 이게 6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거거든요 어? 더 가벼운거같은데요? 오 그립감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들고다녀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나중에 밥을 한 끼 사드릴 기회를 아 그거 싫으세요? 남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아 없는데 왜 싫으세요? 잘생겨서 무담스럽습니다 네? 잘생겨서 무담스럽습니다 말도 안되고 얘기하지마세요 아니 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먹고싶은거 아 좀 갚을 기회를 주세요 아 좀 갚을 기회를 주세요 이거라도 제발 아 이거라도 여기서 좀 드셔주세요 같이 알았죠? 아 얼굴 한번 오 엄청 미인이시네 한 번만 좀 아 카메라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엄청 미인이시네 음~~ 많이 또 선배님께서 정말 큰 선물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거 내일부터 이걸로 열심히 또 방송 해보겠습니다 이거 미팅하세요 네? 화이팅 어 손 왜 뭐야 손이 왜 이렇게 차 손 왜 이렇게 차요? 응? 왜 이렇게 손이 차? 이거 콜라 콜라 아 콜라 때문에? 손 자게 다니지 마세요 네 네? 아 네네 사진 좀 찍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밥 한 번 먹는 걸로 알겠죠? 조심히 들어가시고 집에 델 따드릴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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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화이팅하세요 아 진짜 화이팅 할게요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와 진짜 별일이 다 있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말이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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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 타올랜드도 가보셨고 에버랜드도 가보셨고 롯데월드 한국이 너무 좋았어 다시 넘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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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병값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잠값까지 해서 친구들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만나네 만나네 자 가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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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tudy in Korean? Yes In Seoul Yeah in Seoul We study at Sogang University Sorry? Sogang University 서강대학교구나 So How is it? It's amazing We love Seoul It's very good Very good It's very good It's very good It's very good They said So pretty And so handsome Thank you Thank you They can react That's so funny We love Bandai We love Ba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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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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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fun in Japa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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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분들도 여러분 되게 친절해 뭐 어깨 빵 치고 할 줄 알았는데 sailing 둥글 둥글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진짜 다 돌아와 solidarity 돌아 오잖아 아니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가봅시다 자 이따가는 여러분 여기 조금만 더 돌리고 도교육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분위기 괜찮네요 응 좀 더 놨지 또 다트를 Bye bye 그냥 거기서 알려줘 그냥 기본으로 점선으로 동그라미가 돼있어 그냥 그거 다 동그라미 침 오 깜짝아 신기하네 소밭집인가봐 깜짝 놀랐어 이 친구 또 만났다 도모다치 도모다치 어? 또 만났다고 또 만났다 많이 도모다치 바이바이 이경실 댓글이 누구야? 이경실부님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고 응? 이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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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이경실 들어봐 오우 오우 멋있어 시키 해 고등학생들 틱톡 같은 거 찍는거 봐봐 귀여워 여기서 찍으면 안 헤어지겠다 아까워서라도 여기 차에서 나는 거였구나 저번에 봤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저를? 거기서요 어디서요? 시부야 요코초에서 시부야 요코초에서 네 봤어요 친구랑 친구랑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케이팝 케이팝 커버댄스 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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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인사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노 안녕하세요 한 번씩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